미출구가 9일과 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기업의 제품 판매 유도를 위해 미출 라이브 마켓을 진행합니다. 이번 마켓은 미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주관합니다. 미출 라이브 마켓에서는 라이브 방송 시청 인증과 댓글 퀴즈 정답자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해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미출 라이브 마켓을 검색하면 됩니다.